오늘의 첫 쟈는 타락 목격 아직은 날이 많아서 여러분, 아시옵소서 조금은 느낌 일단 아시옵소서 저는 고정 그 사람은 그곳이 저녁을 잃은 분위기를 시작했다. 저녁은 일찍을 잃고 있었다. 전자리에서 중국 여행을 도착했다. 나는 주말을 그곳으로 찾아왔다. 여기가 어디서 살았다. 다행히 쟤도 사라졌다. 형태가 도착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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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타는 데잖아 이리와야지 안녕 아윤아 자 홈홈을 타고 마스크를 또 풀지 않습니다 아윤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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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아 아윤아 가윤아 아윤아 안간다 아니야 똑같다 괜찮아 왼쪽으로 틀어 아미나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미나 뒤로 가라 올라 움직여봐 움직여봐 아미나 가윤아 뒤로 가라 아윤아 아윤아 아 y men 아윤아 아윤아 아미 엄마, 내 쥐도 어디 갔어? 엄마, 내 쥐도 어디 갔어? 엄마, 내 쥐도 어디 갔어? 내 쥐도 내가 쥐도 들고 있었는데 네가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오빠가 저러니까 엄마, 내 쥐도 좋아 어? 아, 다 와일리라 나? 어떻게 해?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 몰라? 아이가 이거 저거 아, 뭐야? 어, 수밖에 없어, 수밖에 없어 2차다, 기차! 타! 아아! 귀여워, 타! 어? 2차다, 기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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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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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이게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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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 짓자네! 진짜, 고양이 짓자네! 진짜, 고양이 짓자네! 팔찞다 근데! 응! 아아! 지금, 하나! 몰라!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타는 거네, 지금! 바라마스야! 저, 친구가 한번 물어볼까요? 안녕! 야! 새롭지 마시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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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미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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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아이. 안녕. 재미있나? 아니 여기 와서 재미있냐고. 아니 여기 와서 재미있냐고. 출발. 출발. 너무 빨라졌고. 하율이 좋아한다. 하율이 좋아한다. 하율이. 이거 움직이다가 뒤로도 가는데. 아 진짜? 아. 아. 어지러워. 토 나올 것 같아.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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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물색깔이 예쁘다. 이 밑에 페인트가. 아 근데. 이거는. 왜? 몇 명 타는데? 둘이 타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혼자 타라. 어. 그러면 되지. 어.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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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해도 간다 안 나. 아이고. 자동기. 응. 자동기다. 응. 자동기다. 응. 아인아. 안녕. 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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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인아. 엣. 닭다리. 온다. 길이. 맞다. 옛날에는 말 타는 차가 있었다. 말 타는 차가 있었다. 말 타는 차. 갈비에서 어디서 계신지!? 2014년에 헤맧 있습니다 여튼 살고.... 인테리어 이모 엄마 따라와 어디로 가야하나? 절로 가야되는가부자 여기 입고 가 여기 입고 가 여기 입고 가 어? 보지도 마요라 저거 벨자랑 보자 보지도 마요 보지도 마요 보지도 마요 보지도 마요 나 겁쟁이인게 아니라 지금 사면 안되는거에요 왜 꼬마니 왜 재밌겠다 근데 안돼 왜 뭔데 봐라 이거 너무 짜고 나한테 가고싶어 나중에 그거 보고싶어 이로 타면 좀 있을거 같은데 아 아 처음부터 인기 많은걸 탔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기 없는거 부터 탔다 욕도 타는 인기도 어 안타고싶다 아 왜 우리도 가자 어 우리도 가자 아 아 아 아 가자 아 나도 나도 타야잖아 타야지 아 여기는 다섯번 못왔나 아 내년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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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또 무서운데 니 갈람차 타면 죽는다 저 완전 저 꼭대기 이 배다 어 아 아 아 브라이 애들이 숙제 오늘 날씨 진짜 좋네 안 한다 아윤아 안 한다 이리 온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잠시 안내말씀 가자 이제 끝 갑시다 아이저거랑 백거랑 좀 다르다 근데 아미니꺼도 멋져 얘는 여기 이렇게 돼있고 미쳤어? 응